자, 게임을 껐다가 다시 켜는데, 잠깐만 다시 켜기는 했는데 승모군 미나님 안녕하세요 다시 켜기는 했는데 똑같을 것 같아 금지 구간에 들어왔으므로 게임 플레이 녹화를 일시 정지했습니다 하는 개소리를 하고 있고요 자, 폐기! 폐기! 우리는 거식인데 왜 안나오지? 자, 자빵 스튜디오 알림을 한번 봅시다 다운로드 업데이트가 없죠, 그죠? 오늘 업데이트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왜 이모양이지? 왜죠? 자, 뭐 해볼까? 자, 뭐 해볼까? 일단 도끼도 봤죠? 다른 거 해볼까요? 자, 원하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해머? 거시기? 도끼나 해봤으니까 도끼나 해봤으니까 도끼나 해봤으니까 도끼나 해봤는데 이런 거 삼검 같은게 있었는데 이거는 다크 소울이 아니라 블러드본이기 때문에 아, 이 까마귀 쌍검! 이거 까마귀요! 고고시, 까마귀 고고시 고고 이 쌍검은 되게 스타일리쉬 합니다 스타일리쉬 뭐 스타일리쉬는 아니고 그냥 대충 여러분이 원하는 쌍검 양손에 검 하나씩 대고 이렇게 슉슉슉슉 자르는 거 있잖아 중이병스러운 그런 느낌 아무튼 그래요 자 블루드본 노딩중입니다 노딩중 노딩노딩노딩 한번 보여드릴게 원래는 이거 검이 한개에요 지금 칼 보면 이렇게 한개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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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검처럼 쓸 수 있어요 정검처럼 근데 변신 이렇게 쌍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거에요 쌍검으로 변하면 모션이 바뀌죠 봐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합체하기는 이 정도로 됐죠?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멀티플레이를 한번 더 시도해 볼게요 방금 전에는 개판 5분 전이었잖아 그죠? 멀티플레이 개판 5분 전이었으니까 이번엔 좀 처음에 근데 이걸로 했다가 좀 어려운 기억이 있어서 어 우아앙 구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일단은 종을 울려놨는데 종은 울려놨어요 일단 이거 한글로 나오냐고요? 당연히 이거 퍼스트 게임이잖아 퍼스트 게임 게다가 기대작이기도 하고 퍼스트 파티 게임은 거의 다 한글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아 어 됐다 소환 됐어 폴리쪄앙님 안녕하세요 눈꽃 엘라님 안녕하세요 자 소환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별로 안 지울 것 같은데 나 나 나 아잇 짜쓰기 자 아무튼 소환은 됐는데 우리 친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것도 아마 저게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좀 꺄악 꺄악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 같아 그치? 어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자 갑시다 뭐하냐 아무튼 우리 거시기 헌터랑 거시기 헌터랑 같이 뭐지? 나만 안 맞아 나 뭔가 이상한데? 나만 왠지 그게 안 맞는 것 같아 뭐지? 나만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고자라니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뭐야? 진짜 아 나만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라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한й 네 그랬던 느낌이 줄잖아요 재선수는 중인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양극이님 안녕하세요. 그런가? 일본유저라고 해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데 원래 일본유저라고 해도 잘 맞아요 맞긴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안 맞아 왜인지 모르겠지만 없애길 수도 없었거든 그냥 내 호수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가 호수가 되도 똑같고 호수가 아니더라도 똑같고 누군가하고 있어 드라잉 아우 다나베님 안녕하세요 여기 난장판 됐어 난장판 보리지마 오오아아아아아 야 방금전에 무슨 비명소리가 나는거 같은데 뭐야 나 원래 새들 돌아간데 왜 때려 누가 몸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잡졸한테 총 쏠 필요가 뭐 있어요 망한클라우드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되게 이상해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내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거 알파라고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쟤네들은 같이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나 혼자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시그너님 안녕하세요 내가 들어가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뭔가 이상해 그지? 되게 이상합니다 같이 하는 외로운 게임 원래 이렇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다크 소울이랑 데몬즈 소울 하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끊기진 않아요 아무래도 알파 테스트라서 그런 거 본데 약간 그래도 기분이 더럽네요 알파 테스트라도 저번에는 안 그랬나? 잘 모르겠네 일단 소환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딸랑딸랑 딸랑딸랑 한번 쳐주고요 아 사람을 악마로 만든다고? 다크 소울이 왜? 악마로 안 맞는데? 오해닷! 자 악마로 안 만듭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고 소환 돼보고 딸랑딸랑 아 하다가 폭발해갖고 아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그리스톨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이는 그런 말 자 V-A-I-N-M-A-A 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읽어야 되죠? 근데 패드는 비싸니까 줍어던지면 안 돼요 절대취사님 안녕하세요 아 뜨거워 언니만 여보세요 앗 뜨거워 언니만 여보세요 자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소환을 해달라고 종을 쳤는데 리모트로 라오 황무지 하다 비타를 던졌다고? 아니 리모트로 어떻게 해 총싸움 게임을 소환 됐습니다 소환 네 안녕하세요 데몬 소울스 님 안녕하세요 데몬주 소울 아닌가요? 데몬 소울스는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아무튼 우리 친구가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요 안녕 자 우리 친구와 함께 갑시다 그게 아날로그 감도가 안좋아가지고 그걸로 하는거는 아이 이것도 안좋네 그치? 잠깐만 어디가 인사할라 그랬는데 그쵸? 아무튼 또 혼자 하고 있구만 아 이거 지금 핑이 다 안맞는거 같애 그쵸? 그쵸? 핑이 안맞는거 같애 핑이 핑이 아니라 그... 거신기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무념문상이야 야 이쪽으로 가면 안되는데? 여기도 뭐하니? 여기 아니야 가지마 일로와 여기로 가면 위험하단다 여기서 뭐 구경할래? 뭐 좋은 구경 있습니까? 뭐 좋은 구경 있습니까? 뭐 좋은 구경 있습니까?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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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오라고 멍청아 바보야! 고큐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세요 처음에 내려간건 아니겠지? 저 어디갔는지 모르는구나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건데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없던 애들이 원래 얘네들 없었거든요 여기 두명? 없었는데 생겼어 나 이쪽으로 다녀와야 되는데 얘네들 다 죽이려면 함부로 걸려요 뭐 엑소시즘 777이 많이 왔어요 이블리드에 있는 한글판을 할거에요 많이 나왔어요 아까 걔는 내려간거 같은데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쪽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도와주로 들어온거거든 아무튼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도와 좋아 와 왔어 왔어 어머 어머 아악 총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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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맞 Absolutely 써 할거니 총맞아 내 packet doss ע 뭐지? 끊겼다 뭐야 왜이래 어이 후우! 비둘기야 먹자 호스트가 죽었나봐요 뭐하는거야 진짜 호스트가 죽었나봐 아까 여기서 끊겼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서 끊겼잖아요 그거랑 똑같네 왜이러지? 호스트가 죽은건 아닌거 같은데 분명히 내 옆에 두명 있었지 않아요? 그죠? 두명 있었죠 아 까마귀들 벤치에서 다음지역 점프로 넘어갈 수 있는 해반데 안 막힌다고? 진짜임? 오 절대치사님 감사합니다 그거 어떻게 넘어가야돼? 의자에서 그냥 점프만 뛰면 돼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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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거 맡겼을 줄 알았는데 하긴 업데이트가 없었거든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업데이트가 없었는데 업데이트가 없었는데 상대방도 안했거든 갈 갈 갈 갈 어이 여기 나 이색 겟겠다 이 자 아무튼 달려가봅시다 계속 점프를 시도하라고? 오케이 오케이 난 그거를 할 생각도 안했거든 당연히 막아놨을거라 생각하는데 미둘기야 먹자 오어억 어어어 어이씨 이 비둘기가 비둘기나 까마귀비게 까마귀 자 일단 다 부실게요 아 벤치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아 여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음 이쪽으로 넘어가는건가?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? 걸리는 느낌이 확실히 나긴 하는데? 뭔가 탁 하고 걸리는 느낌? 이야! 잠깐만 나 달리고 싶어요 철마는 달리고 싶다 나 저쪽으로 갈꺼야? 개미스콘을 만나러 간다 아 오른쪽이라고? 그러면 여기 아니네 이쪽이라는 소리 아니야 나 근데 여기 갇혔네 갇혔어 나갈 수 있을까? 아 나갈 수 있네요 오른쪽이면 이쪽으로 가야된다는 소리네 그지? 그니까 일단 올라온거 잘못 올라왔구나 아야 점프 짜아! 아 아 그랬다고? 어디로든 갈 수 있는건가? 일단 이쪽으로는 안 올라가는데? 아 내가 아까 타이밍을 잘못 맞췄나보네 아 왜 자꾸 굴러 뭘? 왜 이래? 자꾸 굴러 이거 너무 신경을 안 쓴건가? 방금 전에 올라갔는데 괜히 낮추 내려온거 같네 봐본가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 올라갔던거 괜히 내려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메세지 비슷한게 바닥에 있다고? 아 여기있다 올라갔다 어 벤치 오 어오어 아싸 으어엏 으으어엏 으어엏 올라갔어 으어엏 아하하하하하 하하하 아하핰하하하 하하하핰하핰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어우 야 근데 도끼맨이 있는데? 난 내려봐도 야 저거 어떻게 잡아? 도끄맨! 헐 일단 내려가 봅시다 아니 야 이거 왜이래 여기서 죽으면 안되겠죠 여긴 아예 들어가지 못하네 근데 저기있는 덩치 잡아야되잖아 까마귀가 이렇게 많아 기분 나쁘게 까마귀가 좀 아픈데 어? 웹폰네임이래요 웹폰네임? 웹폰네임 아 사다리에 쇼컷이 있다고? 나 지금 봤어 헐 헐 나 지금 봤어요 쇼컷 있는거 아 그거 안말해주셔도 돼 최사님 그거는 감사한데 그거는 안말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탐험좀 해봅시다 하하하하하하 허니국장님 안녕하세요 오른쪽으로 가는건 맞았네요 오 오 오오 아 이거 소환하면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?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안될줄 알았거든 그래갖고 아예 시도를 안했는데 와우 이 아저씨를 건너떼볼까? 나 얘랑 싸우고 있는데 왜 안녕하세요 난 당신의 쫑입니다 오 나와 덤벼 으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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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기까지 달려가면 되는거구나 알겠습니다 쇼컷을 열었으니까 저기까지 달려가면 될거야 그러면은 같이 갈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같이 갈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야 저기 쇼컷이 있으면 오 이거 좋은 매우 좋네요 아 나 근데 싼건 별로 안좋아해 싼건 멋있긴 한데 데미지가 꾸리꾸리 하더라구요 데미지가 꾸리꾸리 해가지고 나 싼건 별로 안좋아해 내가 처음에 싼건으로 보스한테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되게 힘들게 했어 힘들게 깼는데 그 뭐야 그 클리버 있잖아 맨 처음에 그 톱날 같은 칼 있잖아 그거 갖고 갔는데 한 3번에 깼어요 3번만에 3번만에 4번만에 5초군이 없어서 그래서 싼건은 임대가 많은 무기 같다 라고 생각해 자 일단 바람 일으키는 게임이 뭐죠? 그냥 어려운 게임입니다 어려운 게임 그냥 소울 시리즈에요 소울 시리즈 소울 시리즈 소울 시리즈의 난이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약간 있어요 난이도가 근데 뭐 뭐 닌자가 이제 그런것처럼 고도의 컨트롤 필요한게 아니라 이거는 적응하기가 좀 쉬워요 많이 그니까 한번 제대로 하면은 나중에는 좀 설설하게 갈 수 있다? 그러나 맞아서 골로 간다 막 맞으면 그정도? 다크 소울만큼은 이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방패가 없어요 그리고 방패가 방패가 다크 소울에서 방패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자 대충 느낌은 그정도로 지루님 안녕하세요 이네르파트님 안녕하세요 대충 그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가는길이 있었어요 그죠? 지루님 초콜릿 35개 감사드립니다 많이 먹고 이팔 많이 써볼게요 우와 뭐지? 헐 여기는 신대륙인가? 신..신..신..신..신대륙 헐 누워있어 거기서 자지마 얘들아 역시 여기는 내려갈 수 있게 돼 있는데 물이냐 물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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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弟 걸려잘네 으아 좋은거 주나요? 좋은거 좋은거 아이 총 주네 아이 아 얘네 좀 불쌍한데? 나도 벌떡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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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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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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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헐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깼어요 깼어요 도망가자 뽀뽀잉님 안녕하세요 와하하 이럴수가 도망가자 자 일단 이쪽에는 되게 어두운거 같애 여기는 그쵸? 자 불을 박히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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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내가 니한테 이마 당할 줄 알았냐? 어? 이런 싸가지 없는 총 한 번 맞아라 총 맞으니까 맛이 어때? 맛이 어때? 자, 이 녀석을 잡아보죠 오우 오우! 아, 근데 얘들 머리가 모자 쓴 애들도 있어 패션 아이템인가봐 오, 저기 돼지도 있네? 왠지 무적 시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덤벼! 오, 저기에도 한 명 있네요 그리고 아이템과 함께 아이템과 함께 아이템, 덤벼! 오우, 여기 야, 해골있어, 해골있어 오호 자, 아무튼 오케이 여기서도 소환이 될까? 애들 한 번 소환해볼까요? 어? 와우 와우 야, 여기 또 퀵실버 블렛 오, 야, 깜짝이야 얘 안 죽었네? 자, 돼지가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돼지야 오, 얘 무섭게 생겼네? 돼지야, 차까지 안 죽 außer 고맙습니다 와우 spotlight Hammer medium 미안해요 해지 아저씨 일부러 그런게 아니에요 헐 헐 돼지님아 길좀 내줘요 도망갑시다 돼지가 여기 서있었죠 자 모토칵테일 오일 자 오일 오일장을 돼지가 여기까지 튀어나올 것 같지 않나요? 기분이 더러워요 산지 르르니 많이 하세요 돼지가 여기까지 안오겠지 설마 오겠어? 오 돼지 소리난다 bull 오 돼지 뭐하지? 똥 싸고 있나봐요 똥싸니? 오오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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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 봐주렴 새로운 곳으로 올라갑시다. 와, 뭐 이상한 곳이 있는데 돼지 소리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, 그쵸? 할, 할, 할 오우! 음... 이 자식이 어디서 까불어! 응? 저한테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! 아, 나!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다니까, 이게? 좋아, 차! 후우! 까불고 있쌤 근데 좀 피, 물약 좀 줬으면 좋겠어요. 이거 뭐지? 아, 이거 미는 건가? 잠깐만 야, 밀어, 밀어! 이거 안 밀어줘? 잠깐만, 이거 왜 안 밀어지지? 헤이! 왜 안 밀어질까? 어 아, 불! 아, 불! 아, 불 불 불 불! 아, 오케오케오케 아, 야, 좋은 생각이야 어, 불 감사아 아, 야, 불 불 불 불! 불 어, 안 되는데? 불 누구야! 아잇! 불 안 되잖아! 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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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잖아! 안 되잖아! 안 되잖아! 에잇! 화염병 던져볼까? 화염병 붙으면은 그, 화염병 던지면은 불 붙을지도 몰라요 어, 일단은 화염병을 한 번 세팅해 놓고 던져! 어? 아잇! 잠시만! 야, 그냥 불 타! 불 타잖아! 썩었어! 썩었어요! 썩었어! 이게 뭐야! 아잇! 썩은게 아니라 불 탔네 탔어! 탔어! 어,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됐네? 자, 일단 피, 불 약 하나 묻고 이쪽으로 멈춰 갑시다 저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없는데부터 좀 때리도록 하죠 아아악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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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은근히 많네 오, 쉣! 뭐야 이게 어? 어... 오오야 뭐야 뭐야 헐허 이 모습이 우리 친구짱 안 돼요 야 왜 뚫어 놔 어! 쟤 왜 나 둘이야 우리点 아니었어? 야 우리 가스코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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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! 이렇게 아파! 야! 자꾸 왜 이렇게 아파! 자꾸 왜 이렇게 아프지? 이거 너무 심한데? 이거 왜 너무 쩌봐! 어어어!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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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아악! 아프다! 이게 너무... 제속쇼! 오우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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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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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이거 피하면서 때려도 될 것 같아 근데 나 이 무기를 괜히 들고 온 것 같아 나 이 무기 별로 안좋아요 쌍검 쌍검 별로 안좋아요 자 일단 다시 가봅시다 아 나 이 쌍검을 괜히 들고 왔어 누가 쌍검 하라고 했다 누구야! 쌍검 하러 가는 사람 자수해요 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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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오바해 본 겁니다 쭉쭉쭉쭉 쭉쭉쭉 저기 가실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죠? 저기 왔을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가스코인 신부 가스코인 신부됩니다 가스코인 가스코인인지 가스코인인지 아무튼 써있는건 가스코인이야 가스코인 뭐 이상한거 같은데 내 발음이 뭐 그건 중요한게 아니겠죠 그죠? 아 저요라고 한사람 전부 다 죽었어 강토야 얘네 왜 1보너스지? 재속해 아파 임마 일단은 저기 쇼크까지 열어놓자 아 시작할때부터 까마귀 타령을 했다고? 아 시작할때부터 까마귀 타령을 했다고? 이열 자 우리 친구들 불러갖고 가볼까요? 멍멍이 소리가 있는데 어디서?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친구들을 불릅시다 벨로 벨 벨 떼갱 떼갱 근데 무기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 이거 섬에 시작할때 고르지 않으면 나 이거 별로 안 좋아 아니 쌍검으로 못 깼던 그 원래 보스 있잖아요 쌍검을 못 깼던 원래 보스를 원래 보스를 그 뭐야 클러 클러였나? 클리버 있잖아요 맨 처음에 톱날 있는 검 큰 칼 클리버 그걸로 했는데 그건 한 3번만에 잡았어요 그거 녹방에 그 녹방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오는거 보면 다 나와있어요 몇 번 안하고 깼단 말이야 그거 3번인가? 그러니까 쌍검으로는 한 3시간 정도 트라이를 했어요 3시간 정도 그니까 처음 베타 알파 때하고 그 다음 알파 때 포함해가지고 거의 3시간 정도 트라이를 해갖고 잡았단 말이야 쌍검으로는 근데 그 다음에 그 클리버로 했는데 3번만에 잡았어요 3번만에 4번만에 그때 짜증나 죽는지 알았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망치로는 빨리 잡지 못했지만 일단은 친구들을 불러볼거에요 친구들을 불러갖고 이쪽으로 가볼겁니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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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검으로 다시 하니까 다시 하니까 개 털렸어요 실력이 늘어서 그런게 아니라 제 실력은 늘지 않아요 제 실력을 퇴화합니다 자꾸만 하면 할수록 게임을 하면 할수록 어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남자 홀입니다 하하하하 자랑은 아니지만 린파리로님 안녕하세요 오 깜짝이야 여기도 개가 있었네 원래 개가 있었나? 그 전에 개 없었던걸로 보이는데 아니 그 신부를 오일로 점여놓은 다음에 아 알파가 되면 같이 할수 있을텐데 근데 이게 멀티가 지금 상황이 되게 안좋아요 핑이 핑이 아니라 어 저게 안맞아 그 그 뭐 거거 그 거시기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머릿속이 자꾸만 혼란 되어있는 상태 아악 혼란 되어있는 상태 혼란한 상태 어우 깜짝이야 야 아 이런 미친 미쳐버린 개가 광견이 어 체력 체력 아 체력을 되돌려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쵸? 아니 싱크가 안맞아요 싱크가 쟤랑 나랑 따로 놀고 있는거야 몹싱크가 안맞아요 몹싱크가 캐릭터들의 싱크는 맞는데 몹위에서 싱크가 안맞아요 쟤는 죽였는데 나는 안죽인걸로 되어있는거지 뭐야 얘 얘 어디서 왔대? 뭐야 쟤 어디서 왔어? 잠깐만 쟤 밑에 있던데 아니야? 분명히 여기서 문두들고 있던 녀석 같은데 왜 저기 오리얼까지 올라갔어요? 저거 미쳤나봐 미쳤나봐요 자 아무튼 자 가스코인이나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근데 나는 가스코인이고 뭐고 지금 화염병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 화염병이나 그럼 가스코인 잡기 쉬울텐데 가스짱 나 쇼컷 열어놓고 이쪽이 더 빠르니까 가스코인 이자식 야이씨 너 아까 왜 나 때렸어 이런 싸가지없는 야 너 너 이자식 너 임마 그러면 안돼 사람이 되어있고 말이야 어? 뒤통수나 가고 이런 이 뭐야 어디가 가스코인 잡아주는거야? 혼자 잡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겨라 오야 연속히 왔는데 에너지 간더라 와 나도 저정도 매틱이어서 이겨라 오오 오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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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쉿 하하하하 누구야 너 깜짝이야 갖고 어 안돼 오우 죽을뻔했네 깜짝 놀랐네 이자식 설마 여기까지 달려오진 않겠죠 어둑게 인간이 방금 전에 애 떨어진 아니 애 떨어지다니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간 때문이야 애는 아니고 간 음 여기서 뭐했지? 여기서 뭐 죽었나봐 아아 여기서 저기 넘어가려고 생쇼했나봐요 여기서 넘어가려고 생쇼했나봐 여기 올라갔고 아닌가? 한번 올라가볼까 지금 다른 데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데가 있을지도 몰라요 갈 수 있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 있을걸? 야 가스코인 어디갔어? 가스장 어디갔지? 야 왜 다 잡아준다더니 다 잡아준다더니 잡아준다는 그 사람은 어디갔을까? 이게 무슨 노래야? 아 노래가 아니고 가사같아 일단 쇼컷을 열고 와이 와이 죽을라고 아 잡혔다고?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일단 액티브 해보겠습니다 여기 거시기 자 그리고 벨을 또다시 울려봅시다 딸랑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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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스코인 같이 잡으려고 아 게스코인하니까 개비스콘 생각난다 내가 좀 이상한건가? 개비스콘 왜 개비스콘이 왜 개비스콘이 왜 편안함은 가라앉고 통증은 오래갈거야 개비스콘 아니 좀 누가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치? 자 누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크릿 레이얼이 가갖고 개비스콘 신부 아니 개비스콘이 아니라 개 가스콘 신부를 잡아올거에요 그래도 골의 신부네 그쵸? 게다가 엄바사도 봤어요 엄바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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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죠? 엄바사 음료수 이름 아니구요 암바사 아니에요 엄바사 암바사가 아니고 엄바사입니다 엄바사 자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건 아니니깐요 아이템 좀 많이 줄 게 아니라 늑대인간 늑대인간은 똥침 못할까? 한번 해볼까요? 늑대인간 똥침이 가능할지 한번 실행해봅시다 실험 아 늑대인간 똥침해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실패 아니 갑자기 푹 들어오는데 이거 심장이 벌렁벌렁 근데 왜 안들어오지 사람들이?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잘 들어오진 않네요 개비스콘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자 사람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잘 들어올진 않네요 자 체력약도 늘었고 오일 오일약도 되게 많아졌어요 오일약 오일약 늑대도 늘었고요 일단 멘명 소환한 다음에 오 여기 있다 소환드 안녕 여기로 가자 네가 멈춰 가면 안되겠니? 뭐해? 혼자 싸워 너 왜 혼자 싸워 너 왜 혼자 싸워 뭐야 혼자 왜 허공에 칼질하지?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란다 헐 야 죽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가 어디가니? 뭐하는겨? 아니 왜 혼자 춤을 추고 그래 자 일단 즐겁게 춤을 추다가 무제로 멈춰라 일로와 똥개들아 어어 야 나 무서우니까 그냥 무시 embry 하는거지 오하 survived 올라 에놀이가 다는거지 bel 안 했는데 일단 문에서 이거 못 들어와아 멍청이야 멍켜왔노 뭔가 다른걸 본다고? 일로와 일로아 새로운 에어리어를 가기 위해서 저기 있는 아저씨와 함께 모험을 떠나겠습니다 우리 동료도 한 명 생겼으니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좋아 코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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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무서워! 아 얘네 말하는게 코아이! 코아이! 그래가지고 DROP! 자 무튼 와아! 여기 아이템이 그냥 넘칩니다 넘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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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야 일로와! 소어헌터! 야! 일로! 야! 어디가! 폭풍설거지님 안녕하세요 일로와 일로 어디갔어 얘 일로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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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! 자 우리는 지금 인도하는거야 인도 하하하 쟤도 어리둥절한가봐 하하하하 자 일단은 죽었나? 죽었나? 아하하 죽어! 아야! 아 가시이 됐구만 죽으면 어떡해 아나 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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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 소리 났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죠 헐 자 새로운 세계에 발을 넣는 홀입니다 여기서도 종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냥 잡아볼까요 그냥 잡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냥 갑시다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그 오일이랑 저거를 좀 많이 활용 해 아 저기 올라가는데 또 있네? 잠깐만 얜 왜 죽었지? 올라가는데 또 있네요 아 어리버리 하다가 또 죽을지도 모른다고? 여기 올라가는데 또 있어 헐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다는거 확인했습니다 어우야 아 여기구나 아까 거기네 아까 그죠? 아까 거기였어 개비스콘 있는데 개비스콘 있는데 저기로 거의 죽을 거의 죽었다 살아났죠? 개비스콘 신부를 잡으시다 개비스콘 신부 개비스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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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피했어 씨 오우 아우 어 쉣뜨 꺄읍 오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 안 보이는 벽 있어 안 보이는 벽 여기 아우 어어?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오호 너를 위해서 오히려 많이 가져왔지 오! 아악! 야야야 어디와 헐헐헐헐헐 헐헐麼 오 뭐야 오! 오! 이거 뭐야 오 뗏게르께 야 등게인건 시진게 우리 나에 오오! 안대! 오 자, 하나 남았는데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, 그쵸? 자, 한 방 남았습니다, 한 방 오케이! 후우! 후우! 어, 뭐야 이게? 대 대 뭐지 이게? 아무튼, 뭔 무기를 얻었는데? 와우 근데 여기서 또 갈 수 있을까? 아, 여기 너무 좁아, 근데 공격하는데 너무 좁아요 아, 여기 여기 모이지 않는 법이 있어요, 저기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뒤집간거죠 자, 아무튼 올라가 봅시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 커다란 열쇠 그런 소리 같은데? 대형 열쇠? 자, 아무튼 오오 블러드 아, 이 자식이 아니, 근데 나 쓸 거 다 썼어 오오오 헐 헐 헐, 헐 갇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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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갇혔어 야! 갇힘 아, 이게 뭐야 갇혔어 호호호호 어, 됐다, 됐다 어우 다행히, 다행히 다행히도 갈 수 있었어요 갇혔는 줄 알았네 에너지 에너지 드링크 먹으려다가 개삭질 했네요 자, 개비스코는 잡았어요 개비스코 하신 분은 자, 왠지 위험해 보이는 꽃을 지나갔어 좌우를 꼭 살펴야 합니다, 여러분 아, 여기 왠지 트랩이 있을 거 같은 재수 없는 느낌이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? 왠지 트랩이 있을 거 같은 그런 재수 없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앞으로 가야겠죠 혹시 모르니까 물량을 산다, 빨고 개비스코는 겨우겨우 잡았어요 근데 아이템으로 잡으니까 금방 잡네 좋아 오오오오! 뭐야 아, 여기 못 가네 안 보이는 데가 있어 안 보이는 그, 낭떠러지? 여기 충돌 판정이 없네요 하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 이상 못가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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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사련님 안녕하세요. 비율왕님 안녕하세요 개비스콘 신부의 정체를 밝혀 냈네요 계속 떨어지네 점프하려고 했는데 X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자 일단 개비스콘은 죽였습니다 개비스콘 요기 요기 요기서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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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어디까지 떨어져 야야야 평생 떨어지는데? 으아 번지점프다 아 완전 웃기다 아 개웃김 자 아무튼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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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추고 있어 야 이게 뭐야 야 춤추지마 인마 기분 나쁘니까 춤을 추고 앉아있네 그냥 이놈이 자 이게 옵션 버튼도 눌리지 않네요 옵션 버튼도 자 일단 테이프 갈고 시작하겠습니다 버퍼링 조금 생길거에요